마음을 새롭게 하고 설레임을 주는 산 대학 입시 결과로 잠 못 이루는 밤 모를 수 없는 꿈이 아니라 모를 수 있는 희망입니다 찬미야 산에 가자 자연을 벗삼아 힐링하기 좋은 산 일상에서 벗어나 입시에서도 벗어나 오르고 나서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산 내가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피톤치즈 가득한 순내엄을 맡으며 숨가꾼 유산소 운동을 하며 산은 최고의 선물을 전달해줍니다 심태 기능도 좋아지고 눈에 띄게 체력과 지구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으니 등산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죠 춥다고 웅크리지 말고 같이 따로 혼자 산 정상에 올라온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세요 우리 미녀들이 즐겨오른 등산 모임 드림히말 산친구 송년회 한번 즐겨볼까요? 정우수 탤런트 여자 산대장님이 이끄는 드림히말 산친구 산타일 기능이 이끄는 드림픈 산친구 송년회 산타일 펜스 산타일 펜스 산타일 펜스 산타일 펜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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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 히말 산 친구들과 함께한 숙년모임 어떠셨어요? 미인들이 많은 산모임 함께 산에 오르지 않으시겠어요? 달링앤블링 유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발도장 찍고 가세요.